오늘 우리는 골로스에서 1장 5절부터의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골로스에서 1장 5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위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보금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부모는 자식에 굉장한 소망을 둡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온갖 헌신과 희생을 다합니다. 부모는 자기 먹을 것, 안 먹더라도 자식에게 먹이고 자기는 못 입어도 자식에게 잘 입히고 자기는 교육을 잘 못 받았으나 자식에게는 어떻게 하든지 최고의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교육을 못 시키면 해외에 가서라도 교육을 시키려고 온갖 희생과 발부동을 다칩니다. 그것은 왜냐?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식이 장차 훌륭하게 되어서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은 아름다운 삶을 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갖 고생을 참고 긴대주시는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소망의 무지개가 있으면 항상 그 무지개를 바라보고 현실의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고생하려고 하지 않지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번 이제는 천국 같습니다만 18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시집가자마자 과부가 되었는데 뇌속에 어린애가 있었어요. 그래 낳으니까 아들입니다. 18살에 시집가 가지고서 19살에 아들을 낳았어요. 남편은 1년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전체 소망을 다 주었어요. 온 진정 식구들이 다 시집가라고 애는 다른 데 보내고 시집가라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협박 정도로까지 해도 그 애에게 소망을 주고 내가 이 아들을 잘 키워놓으면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어린 애기를 키우기 위해서 온갖 희생을 다했어요. 자고간 이 권사님이 안 해본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보퉁이 장사도 하고 나머지 직모살이도 하고 밭일도 하고 구진일은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키워서 대학까지 공부시켜서 결혼을 지켰는데 더러운 며느리에게 쫓겨났습니다. 뭐 며느리가 한사절단으로 시어머니를 안 보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어머니도 그렇게 정성으로 아들을 키워놓으니까 아들 겸 남편 겸이 되어서 너무 그 자식에 대한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를 두고 며느리하고 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 하루도 그 가정에 평안한 날이 없죠.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싸움은 어마어마한 싸움이었습니다. 아들은 중간에 서서 어머니 편들었다가 마누라 편들었다가 그러니 마누라는 마누라대로 자기 편에 결정적으로 서주지 않다고 원망하고 또 권사님은 권사님들은 저 자식 키워놓으니까 내 편 절대 안 한다고 원망하고 아들도 죽을 중입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내게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내가 일찍 안치 시집을 갈 때 적을 핏덩어리를 바라보고 청춘을 다 버린 내 인생이 너무나 가소롭다. 내 두 손으로 내 눈 내가 찔렀다. 내가 그냥 친정 식구들이 말한 대로 다 버리고 새 삶을 시작했으면 이런 슬픔과 고통을 겪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왜 권사님이 그렇게 고생을 참고 견뎌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자식 길러놓으면 큰 영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도 참았다. 보십시오. 소망이란 얼마나 좋습니까? 소망이 있으면 현실의 고통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람이 왜 좋습니까?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 소망은 구름 같고 부귀와 영화도 한 꿈일세. 이 세상 소망이란 것은 여러분 물거품같이 있는 것처럼 주워집으니까 손 안에서 다 사라집니다. 안개 구름이 있는 것 같지만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 세상 부귀 영화 공명에 소망을 주면 마음이 허탈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헛된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해드리라.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으로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절망증인 인생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걸머지게 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절망이냐.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란께 쫓겨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으니 영적으로 절망이요. 저주를 받았으니 삶의 절망이요. 육신이 병들어 죽게 되니 절망인데 절망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갖다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에 올라가서 절망을 끌어안고 주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죄의 절망을 끌어안고 죽으셨고 저주의 절망을 끌어안고 죽으셨고 육체적인 질병과 고통과 죽음을 끌어안고 죽으셨고 농개가 일본 장수를 끌어안고 진주난강에 떨어져서 함께 죽은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절망을 십자가에서 깍지 끼고 끌어안고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죄와 사망도 죽고 저주도 죽고 질병과 육체적인 파멸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 절망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절망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남은 것은 뭐냐 부활하심으로 소망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제 소망밖에 없어요. 용서와 의여를 받는 소망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소망 체류와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영광의 소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알른 것이 없는 천국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곳에서는 부활해서 유고의 몸이 신령한 몸이 되고 추한 몸이 영원스러운 몸이 되고 약한 몸이 강한 몸이 되고 늙은 몸이 젊은 몸이 되고 영원히 주와 함께 우주를 상속으로 받아 다스리는 삶을 살겠다는 놀라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조로 모시면 앉아도 소망이요 서도 소망이요 이 땅에도 소망이요 죽어도 저 세상에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신앙이란 소망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이란 소망의 신앙 희망의 복음인 것입니다. 왜? 마귀와 가져온 것은 절망이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져온 마귀의 선물은 절망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곳을 봐도 절망밖에 없습니다. 죄책의 절망 흐무와 무혐의 절망 죽음과 멸망의 절망 이 세상은 절망의 무덤인 것입니다. 절망입니다.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영화로운 것 같으나 속을 들여다보면 다 절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헛수아비 보세요. 아주 밭에 서 있는 헛수아비 울긋불긋한 옷을 입혀놓았습니다. 세나 짐천 겁내라고 그냥 보통 옷이 아닙니다. 울긋불긋한 옷을 입혀놓고 그 다음 도리구찌 모자 딱 씌워놓고 겉으로 보면 굉장한 것 같이 보여요. 이야 근사구나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지푸레기밖에 없어요. 텅 비었습니다. 인생이란 다른 사람이 곁에서 보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 같습니다. 와 부자다 권세가 있다 명예가 있다 정말 좋다 그러나 속에 들여다보면 절망입니다. 산을 높이 올라갈수록 적막합니다. 사람은 어느 곳에나 정점에 이를수록 외롭고 고독합니다. 부자도 고독하고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자도 고독하고 예술가가 유명해져도 고독합니다. 마음의 절망이 있습니다. 왜냐 이 세상에 모든 것은 내용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주 좋은 것 같아도 손에 취하고 보면 내용이 없어요. 그것은 마귀가 갖다 준 절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책의 절망 허무한 모임의 절망 죽음의 절망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절망을 다 십자가해서 죽여버리고 끌어안고 죽여버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이야만 크리스도에 계신 곳에는 이제는 희망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희망으로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희망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데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도는 금세 희망, 내세 희망이 됩니다. 아무리 흑암이 다가와도 크리스도 안에서는 다 녹아버리고 희망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우리 위하여 나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개인 나 위하여 우리 찬순이 있습니까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초 당하사 나 위하여 나 위하여 그래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나님이 소망을 하늘에 쌓아놓았었습니다. 그냥 예금이 잔뜩 되어있다고요. 아예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이 다 예배해놓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철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우리 철수는 예비되어 있어요. 영원한 영광의 철수가 예비되어 있어요. 영원히 아름다운 삶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쌓아놓았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고생이 다가와도 견딜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데 왜 우리가 낙심하겠습니다. 고통이 다가와도 이를 깎여물고 고통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죠. 왜? 내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도 소망이 있고 늙어져도 소망이 있고 얼굴에 주름살이 잡혀도 소망이 있고 죽음이 다가와도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으로 우리가 밝고 맑고 환해져야지. 여러분 아무리 주름살 진다고 성령 수술해봤자 또 주름살 또 져요. 아무리 눈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아도 또 눈가에 주름이 늘어지고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도 다 썩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 안에 두어서 크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소망으로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해놔니고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금시처가 말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 거짓이 없는 참말의 말씀 그 속에 이 소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얼마나 넘칩니다. 이 세상 소망은 구름같지만은 크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은 확실한 진리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참말입니다. 6절에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복음이 이르렀다는 것은 복음이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해주었지 않습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됐습니다.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지 않아요. 유뎀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어야 믿지 안 들었는데 한컴한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역회에 이웃 사람들을 청에다가 복음을 듣게 해줘요. 또 이웃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전해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을 수 있지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해서 이 복음을 너희에게 이미 이름의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깨닫는다는 것은 복음이 심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들어도 마음속에 심어지지 않고 이 죽기로 왔다 이 죽기로 나가는 사람 많아요. 아 예수 그리도 복음을 들어도 그런가 보다 예수생이 또 선전한다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다 취미도 없다 한 죽기로 와서 한 죽기로 흘러가버립니다. 또 더구나 혼미케하는 영이 있어가지고서 우리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불광동에서 너무나 희한한 일을 체험했는데 모 대학교 교수 부인이 우리 교회에 열심히 나왔어 그런데 그 부인이 자기 집에 와서 자꾸 예배받아 하는 말에 우리 신랑은 대학교수인데도 불구하고 전도사님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잡지도 잘 보고 신문도 잘 보고 다 잘 본데 성경만 펼치면 한 말 짜증도 못 봅니다. 가정예배를 보겠다고 남편을 달래해가지고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면 한 마리도 못 읽습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성경이 그러나 적시로 신문을 갖다 놓으면 줄줄 잘리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집에 가정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가서 사람이 참 착하더라고요. 부인 말을 잘 듣더라고요. 물론 요사에는 부인 말 안 듣는 남자 없지만 그때는 좀 그래도 왕고한 편이었는데도 부인 말을 잘 듣더라고요. 그런데 예배를 시작하고 찬송을 하고 설교를 하는데 앉아서 한밤 중에 자는 식으로 콀을 골면서 자요. 예배 안 부리면 또 깨서 누리뚜릿뚜릿한데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ах 그 부인이 연방 고집으니까 또 이랬다가 또 안 고집으니까 또 자고 그러니까 당연한 부인이 눈을 감짝반짝하면서 이 문양이라고. 그래서 제가 예배를 피라고 난 다음에 교수님 성경 한번 읽어보라고. 성경을 피우니까 눈을 감짝반짝하면서 목사님 못 읽겠어요. 왜 못 읽겠냐. 눈에 거리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뭐가 눈에 막 얼른 걸어가지고 눈에 거리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교수님은 학문이 많고 지식이 많은 어른이라 내 말을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교수님이 어디에 잡히느냐. 그러나 혼미케아는 영에 잡혔습니다. 이 세상에는 성경이 계신가 하면 악령이 있는데 악령이 교수님을 잡고서 마음을 혼미케 해서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들으면 코를 걸고 주무시게 하고 그 다음에는 성경을 읽으면 눈이 얼른 걸어서 못 읽게 하는 건 악령이 그렇게 합니다. 내가 악령 좀 쫓아들일까요? 무릎을 끊으면서 쫓아주시오. 그래서 내가 머리에 손을 얹고 나사라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이 혼미케 하는 귀신아 나오라.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귀신아 물러가라. 호통을 치우니까 몸을 부르르르 떨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그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성경을 펼쳐서 읽어보라. 아주 총명하게 잘 읽더라고요. 자기도 그거를 겨울 땅하면서 희한한 일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글자가 그렇게 잘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미케 하는 영은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게 하고 복음이 전달되면 마음을 혼돈시켜서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가 복음은 절대로 회방하는 것은 복음을 통하면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희망을 얻게 되기 때문에 흑암 속에 잡고 있기 외신은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깨닫는 것은 마귀를 쫓아내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오면 마귀는 자꾸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만 하기 때문에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못 들어오게 회방을 한단 말입니다. 무한심하게 만들고 회방하고 어리석게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복음하고 접착하지 못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오셔서 우리를 감아 감동 깨닫게 만들어주셔서 복음의 진리가 마음속에 심어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닫히는 것은 마귀의 역사요. 마음문을 여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복음이 마음속에 심어지지요. 성령이 마음을 안 열어주시면 원래 아담과 하와 이후의 자손들은 다 마귀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냥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벌써 마귀의 지배하에서 태어나고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그 마음을 누가 엽니까? 성령이 열어주시지요. 그러므로 성령 없는 신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 목사 자녀들,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평신도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의 영향력으로 말하면 예배도 보고 교회도 나오고 하지만 예수함에 있는 사람은 허다이 많습니다.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마음문이 열리지 않아서 그냥 형식적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고, 어머니가 권사고, 집사고 교회 나가니까 우리도 교회 나간다. 그래서 형식적인 신작이, 마음문이 열려서 마음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제 저녁에 라이삵 코리아라고 젊은 청년들을 복음을 믿게 하고 크게 예배를 들이게 하는 라이삵 코리아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 예배 참석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서울대학교 1학년 학생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굉장히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러한 말이 나는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예수 믿고, 어머니도 예수 믿고. 어릴 때부터 그냥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사는 방식인가 보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몰랐습니다. 나는 가정에서 그렇게 생활하면서 학교에 가시는 주먹재비였습니다. 친구들 때리고 협박하게 될 친구들이 다 나를 싫어했습니다. 그랬는데 청소년 예배 참석해서 찬송의 감동을 입고 그 동기로 말미야마 마음문이 열려서 예수님을 비로소 구주로 마음속에 모시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교회에서 자랐고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자랐지만 몸에는 기독교가 빼어 있으시나 마음에는 예수님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가 무릎을 꿇어서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난 다음에 자기 하는 말이 자기도 놀랬다. 왜냐? 학교에 와서 떨어진 휴지를 자기가 줍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주먹이나 쓰고 휴지도 막 던져버리고 하던 자기가 예수님이 속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학교에 떨어진 휴지를 줍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친구들 보고 교회 나가자 예수 믿다고 전도하기 시작하고 주먹질하던 주먹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학교에서 점점 이 학생들을 다 죽기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끌어올라서 학교에서 학교를 공원하기 위한 기도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애들을 불러 모아놓고 난 다음 구원을 위한 기도회를 했고 그러면서 그 간증하면서 내 인생 나도 모르겠다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변화됐는지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오자마자 예수님의 인격적인 변화가 내 생애 속에 다가왔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문화적으로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몸담아 있는 교회라도 마음속에 예수님이 심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구조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심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성령의 역사는 안 일어나요. 성령 바람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에게 전도하려고 해도 열심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야 돼요. 사연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줘야 성령이 그 마음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교회도 모여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말 해도 깨닫지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깨달음이란 정말 중요하죠. 그 깨달음이 사람의 힘으로 깨달아집니까? 성령이 오셔야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눈을 번쩍 열어요. 하, 이것이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구원이 이런 것이구나. 마음의 깨달음이 타오면. 그러면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깨달아야 변화가 오지. 강제로 쥐어박는다고 변화오지 않습니다.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변화옵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은 7범, 8범, 9범, 10범까지 재범을 합니다. 때린다고 변화되니까? 얻어막고도 안 깨달아져요. 내가 옛날에 목포에 부흥에 갔을 때 보니까 도박하는 자식을 부모님과 형제들이 짝두에다가 열 손가락 다 잘라놓아도 열 손가락 다 낳아니까 몸당 손으로 또 도박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나중에 크리스도를 구조로 모시고 깨닫고 난 다음에 교회 집사가 되어서 헝금대를 이렇게 하고 들고 다니는 걸 보았습니다. 깨달아야 돼요. 아무리 교회 왔다 갔다 해도 깨닫지 못하면 헛수고요. 헛수고. 왜 오랫동안 예수님 있다가 타락합니까? 깨달았으면 타락 안 해요. 예수님이 구조인 것을 깨달았는데 어떻게 타락을 해요? 한 분은 예수님 제자들이 많이 예수님 주위에 있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고 해서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생명이 있다니까 이것은 어떻게 깨달으리요? 어떻게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이고 피를 주어서 마시게 하겠느냐? 많은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서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베드로가 말하기를 생명의 말씀이 죽게이사오니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오니까?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 곁에 붙어있고 안 깨달은 사람은 다 떠나간 것입니다. 오늘 수요일 날 예배나 오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들이예요. 수요일 날 오는 사람들 중에는 안 깨달은 사람 많아요. 부인에게 끌려오고 남편에게 끌려오고 부모에게 끌려오고 친구에게 끌려와서 억지로 앉아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깨달을 후보자들이지만 수요일 날 이 바쁜데 이 대낮에 이 멀리 여의도까지 와서 눈알이 초롱총하게 앉아있는 것을 보면 깨달은 사람들이예요. 예수가 구주인 것을 깨달아 알고 천국의 소망을 깨달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어떻게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지혜와 총명에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는 하늘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성령 없는 신자는 깨닫지 못한 신자로 아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 너희 이미 너희에게 이름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천하에도 열매를 맺는 깨달으면 열매를 맺죠. 왜냐하면 깨달았다는 것은 심어졌다 그 말인 것입니다. 콩을 심거나 팥을 심어 놓으면 사게 나고 줄기가 돋고 입사게 나고 뽑히고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으면 열매 맺게 돼요. 아까 그 서울대학교 1학년 학생 간증처럼 예수님을 심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에는 열매가 맺죠. 휴지도 줍고 주먹질도 안 하고 친구들에게 전도하고 기도회를 만들고 깨달으면 열매를 맺게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열매 없으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심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콩 심는데 왜 콩이 안 나요? 그럼 썩은 콩이지. 썩은 콩이 아닌다면 콩 나죠. 팥 심는데 팥이 안 썩었으면 팥이 나죠. 났었으면 열매를 맺게 되죠. 예수 심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10년, 20년 지나도 한 번도 남에게 전도하지 않다고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깨닫지 못한 사람이 되죠. 내가 깨달았으면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춰줘야죠. 그 사람이야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는 그 사람 책임이고 내가 깨달았으니까 내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콩을 열매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주님이 제주해버렸습니다. 그것은 절대 없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 서바같이 또는 온천하에도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예의도 순봉음교회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았으니까 그때부터 열매 맺어야죠. 어떻게 열매 맺어야죠? 온 우리 한국의 제자들을 다 보내 우리 교회에서 세운 순봉음신학교 20년 동안 4천명의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교회 종이 되었으나 우리 교회는 1975년 4월 1일 순봉음세계 선교회를 창립하고 난 다음 31년째 됐는데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온 세계를 통해 열매를 맺는 것은 56개국에 617명의 선교사를 지금 파송하여 747개의 교회를 세워 7만 8천여 명의 선도들이 온 세계에 구원을 받아서 하는 게 영광을 돌려주십니다. 복음이 증거되면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깨닫자 말자 열매를 맺는데 에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땅 끝까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 맺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으니까 교회가 커지지요. 뭐 사람들이 대형교회라고 욕을 하는데 대형교회가 그냥 대형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형교회 만들 테니까 오느라 그런다고 올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여의도 순봉음교회 대형교회를 지어놓았으니 오느라 그래서 왔어요? 여러분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오지 않아요. 진리를 깨달은 교인들이 깨닫지 말자 자꾸 이웃에 가서 열매를 맺습니다. 교회에 가서 은혜 받자. 가자 오느라 가자 가자. 뭐 자꾸 억지로 끌고 와서 또 그 사람 예수 믿고 깨닫게 되니 또 이웃을 끌고 오고 또 끌고 오고 그래서 지역이 되고 구역이 되고 모여서 오니깐 교회가 커지지요. 자꾸 대형교회라고 손꾸러지라고 욕하는 사람들 보면 나는 한심합니다. 대형교회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 대형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성령으로 말리면 깨닫게 되기 때문에 성도들이 나가서 자꾸 다른 사람을 물어오는 것입니다. 열매 맺게 돼요. 열매 맺게 돼요. 이웃에만 열매 맺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열매 맺고 전세계적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퍼져나가는 것은 담장의 능굴 보십시오. 담장의 능굴 하나 심어놓으면 얼마 있지 않느냐 온 담이 다 담장의 능굴로 덮여버립니다. 그러나 요새 플라스틱으로 만든 담장의 능굴 하나 딱 걸어놔보십시오. 1년 내내 플라스틱 그대로 남아있어요. 안 퍼져나가요? 생명 있는 담장의 능굴은 순식간에 온 담을 그냥 싹 담장의 능굴로 덮어버립니다. 순복음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온 세계를 순복음으로 확 덮어버린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생명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깨달음을 통해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철학이 아니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인 것입니다. 성령의 생명력이 들어와서 살아있는 것은 모두 다 활동하고 자라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영적으로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자라고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세 교인에게 바울 선생은 성령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깨달은 그날부터 너희 중에서 열매 맺고 온 천하에 열매를 맺는다. 오늘 예수 믿고 중생하면 오늘 당연히 집에 가서 벌써 열매 맺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여보 교회 나가. 어머니 교회 나갑시다. 아버지 교회 나가십시다. 교회 나가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얼마나 평화롭고 좋은지 몰라. 깨닫는 그날부터 깨닫고 난 한 10년 후에가 아닙니다. 깨닫고 난 후에 1년 후에가 아닙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따라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내일이 아닙니다. 깨닫는 그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고 자란다. 아 이거 보금의 진리는 놀라운 것이죠. 우리 중에 뿐 아니라 온 천하에 열매를 맺고 자란다.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작은 개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크게 자라서 공중에 새들이 깃든다. 여자가 밀가루 새마리에 누룩을 넣으니까 크게 부풀어져다. 보금은 자꾸 향상하고 발전하는 가능성을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깨달으면 그를 통해서 30명이 예수를 믿게 되고 혹은 60명이 예수를 믿게 되고 100명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심어진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자라지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안 자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왜 1200만 성도가 되고 난 다음 제자리에 걸음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1200만 성도가 깨달으면 1200만이 30배, 60배, 100배로 전도를 하면 순식간에 우리 한국이 완전히 보금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넘치는 깨달음을 주셔서 이날부터 열매맵고 자라게 되시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실제로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군이오. 이처럼 바울 선생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종된 에바브라 에바브라가 골로세를 개척한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골로세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니고 골로세 교회는 바울 선생의 제자인 에바브라가 골로세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 가서 두란노 성원에서 2년 동안 보금을 지냈습니다. 2년 동안 에베소의 두란노 성원에서 보금을 지내니 하나님 말씀이 창대하여 온 소아시아 일대에서 보금을 따듣고 하나님이 희한한 기적을 행해서 기사와 이적과 병고치는 능력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때 에바브라가 에베소 교회 두란노 성원에 와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은혜를 받자마자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자기 고향 골로세에 가서 열매를 맺히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의 제자인데 바울에게 은혜를 받고 깨달은 분 난 다음에 고향에 가서 가만히 있지 않고 골로세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여기에서 말하기로 우리와 함께 된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가 에바브라가 그들에게 또 가르쳤고 그들이 듣고 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오. 8절이오.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자니라. 성령 안에서 사랑을 고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랑을 전했다. 세상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무슨 예상만을 가지고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하면 그리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흥받은 것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도의 사랑을 전달해줘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우리 예수님의 사랑 사랑하는 것, 이의 상관을 가지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게 이익이 되니까 사랑하고 손해되니까 사랑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흥받이어서 우리는 이의 상관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게 된다. 사랑을 하게 되면 용납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부부가 서로 미워하고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는 부부도 예수 그리도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리도 안에서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예수께 사랑받았으니 남편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아내를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마음이 안 맞고 고통스럽지만은 성령 안에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는 건 아니여 성령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쥐어 박아버리고 있었는데 내 힘으로는 그냥 오늘이라도 보따리 살고 뒤돌아 쓰고 싶은데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리도의 사랑 안에서 성령이 나를 통해서 미운 남편도 미운 아내도 용납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보기도 싫은 이웃 친구들도 예수 그리도 안에서 성령으로 부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지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명할 테니라. 예수와 믿는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지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 말씀했어요. 성령도 우리 연야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은 보혜사라 하지 않습니까?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서 항상 함께 계신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싫지요. 성령이여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전도하기 싫지요.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입을 열어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전도하리 믿음이 약하지요. 성령이여 내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싫지요. 성령이여 말씀을 안 읽으면 영적으로 죽기 때문에 나를 도와서 말씀을 사랑하고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기 싫지요. 성령이여 내 힘으로는 사랑 안 됩니다.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살기가 힘들지 않아요. 음란하고 방탄하고 술 취하고 세속으로 살고 싶은 생각이 맞는데 너희 물 안 되잖아요. 성령이여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음란과 방탄과 세속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영향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오늘 성령을 모르는 사람은 고아와 같이 버림을 받아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니 안 되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를 깨달은 것도 성령이 마음을 열어서 깨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생활하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앙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 구원받는 것도 기적이고 예수 믿는 생활도 늘 기적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기적적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삼수원에게 성령이 임하심에 그가 사자가 달고 올 때 사자를 염소서기처럼 쭉 찢어버렸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사자도 염소서기처럼 찢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못한다는 말하지 말아야 돼요 왜? 인간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누굽니까? 따라하면서 나는 예수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이 말씀하기를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게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나는 못하지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성령이 와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 자꾸 나는 못한다 안 된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가 너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데 왜 나는 안 이지하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나는 못한다고 하느냐 나를 모독하는 것이 아니냐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설교할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나는 못하는데요 당신 속에 할 수 있게 하는 성령이 와 계십니다 성령도 우리 연장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할 수 없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나는 성령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길이로 될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십니다 할 수 있다 하십니다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하므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뭐 할 수 있죠. 육신적으로는 못하는 사람들도 성령으로 말면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이제부터는 못한다는 말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돕는 자여 보혜사여 우리를 떠나지 않고 24시간 함께 계신 분인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너의 사랑을 우리에게 구한 자라. 이 골로서에 있는 성도들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크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구절이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 지지하냐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간 모든 신령한 죄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울 선생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에바브로에게 보호를 받았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바울 선생을 보지도 못했으면서 뜨거운 사랑을 전달한 성령의 로마 미야마 사랑을 전달한 그 말을 듣자마자 바울 선생은 감옥에서 엎드려서 골로서의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두 가지 중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이십니다. 첫째로 기도는 마귀를 물리칩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를 했지만 광풍은 배후에서 마귀가 조종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가슴 속에 일어나는 광풍,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광풍, 가정적인 광풍, 사회, 국가, 세계적인 광풍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 마귀가 광풍을 일으켜서 우리를 침몰시키며 그 광풍은 예수님이 잠잠케 하시는데 예수님이 잠잠케 하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파도에 른 바다에서 배에 주무신 예수님을 깨웠습니까? 같이 잤습니까? 깨운다는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광풍이 일 때 우리가 기도를 하면 예수님이 깨어나서 광풍을 가져오는 마귀를 꾸지셔서 중지시켜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의 문제에서 광풍이 일어나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깨워 일으킴으로 예수님이 광풍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 마귀를 꾸지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일에 마귀를 묶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적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건들이 배후의 마귀가 조종하고 있습니다. 내버려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쫓아내야 돼요. 방 안에 개미가 들어와서 집을 짓는데 자꾸 방안이 흐러진다고 걱정하지 말고 개미를 잡아야 돼요. 집에 방안에 거미가 줄을 칩니다. 거미줄을 아무리 제껴놔도 소용없어요. 여기에 거미줄을 제껴놓으면 거미가 저쪽에 가서 또 거미줄을 치고 또 거미줄을 제껴놓으면 또 저쪽에 가서 거미줄을 치고 거미줄을 제킬 것이 아니라 뭐를 제껴야 됩니까? 거미를 때려잡아버리면 되는 것이요. 그럼 거미줄을 치지 않아요. 거미가 바로 뭐냐? 마귀입니다. 마귀가 와서 거미줄을 쳐요. 우리에게 병의 거미줄을 치고 불안의 거미줄을 치고 분쟁의 거미줄을 치고 저주의 거미줄을 자꾸 치는데 그거 뒷처리하려고 따라다녀 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마귀를 기도함으로 물리쳐야 돼요.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예수님 마귀를 꾸지하시고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쳐서 마귀가 떠나가면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괴로움의 거미줄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람들이 너무나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지 않아요. 예수님은 유언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것이오 믿지 않은 자는 전제를 받으리라 그 다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라니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예수 믿고 구원시기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귀신 쫓아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생애 속에는 처체의 주님 귀신을 쫓아내는데 왜 원할 예수님의 사람들이 귀신을 안 쫓아 냅니까? 예수 믿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귀신을 안 쫓아 냅니다. 자꾸 거미줄만 청소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귀신을 내야 쫓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자녀의 생애 속에서 사업에서 귀신을 쫓아서 회방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회방권을 없애야 합니다. 여러분 구역에도 말쟁이가 하나 들어오면 온 구역을 다 뒤엎어놓습니다. 말쟁이가 이말 물어내고 저말 물어내고 막 4분 5열을 치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자꾸 수습하려고 애를 수도 안 돼요. 말쟁이를 쫓아버려야 해요. 말쟁이가 쫓겨나가면 구역이 조용해져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말쟁이가 있으면 자꾸 교회를 소란스럽고 당을 만듭니다. 말쟁이를 쫓아버리면 조용해져요. 가장 말쟁이 중에 말쟁이가 귀신인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인 것입니다. 이게 와서 자꾸 분란을 일으킵니다. 분란을 자꾸 수습해도 이곳에 수습하면 저쪽에 분란 일어나고 저쪽에 수습하면 이쪽에 분란 일어나고 감당을 할 수 없어요. 왜 이럴까요? 마귀를 쫓아내야 해요. 내가 주일날 우리 성도의 편지 읽어준 거 기억나지요? 화재가 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부부가 예수 믿는데 불이 나서 부인이 불에 타서 죽고 그 다음 나와서 사업을 하니 사업이 손님께만 안 되어서 부도가 나서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서 또 나오니까 또 교통사고가 나서 또 병원에 입원하고 병원에서 나오니까 또 자식이 가출을 하고 이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자꾸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게 편지하기를 목사님 예수 믿기가 이렇게 힘듭니까? 나는 예수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예수 믿기가 힘든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꾸 따라와서 거미줄을 치는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 자꾸 거미줄만 청소하려고 달라더니 거미가 자꾸 따라와서 거미줄을 치잖아요. 과제를 일으키고 그렇지 않으면 부도를 나게 하고 그 다음에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또 자식이 가출을 나게 하고 비수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교역자를 불러 모신지 지구역장을 불러 모신지 집에 와서 귀신 쫓아내는 기도회를 가지야돼요. 예수 이름으로 예배보고 예수 이름으로 이 저주의 귀신아 물러가라. 이 거미줄 치는 원수 귀신아 물러가라. 귀신을 내가 쫓아버리면 파도가 잠잠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귀신을 쫓아내는 큰 역할을 하는 게 때문에 우리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 또 기도는 하나님의 팔을 움직이기 때문에 역사에 돼요. 이러면 33장 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시져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안 부르시져라면 너는 응답을 안 해요. 너희는 내게 부르시져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해결책을 보여주겠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크고 비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르시어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신앙생활의 능력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학교를 많이 나와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학문이 많아야 기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엎드려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를 하면 마귀의 역사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기 때문에 가장 큰 축복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선물을 주시는 데가 그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기도해 준다는 선물입니다. 내가 기도해 줄게요. 요사에는 사람들이 그 말은 입술에 발린 말로 하기 때문에 그게 큰일이지. 기도해 준다 해놓고 사실은 기도 안 해주거든. 아 나 기도해 줄 거예요. 사실 나도 양심에 갇히게 돼요. 나도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해줄게. 그 많은 기도를 내가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그래서 안 해준다는 말은 뭐하고 해줄게 해놓고 난 다음 기도 못 해줄 때가 많아요. 가장 큰 선물은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용기 목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조용기 목사에 의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마귀를 물리치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방한기 대접 못 하더라도 기도 대접을 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 참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 사회와 국가, 세계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우리 한국의 남북 대치가 되어 있고 지금 김정일이 원자탄을 만들어서 협박하고 있지만 이것을 뒤엎어버릴 수 있는 힘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는 김정일을 자꾸 좌우하는 원수 마귀를 쫓아버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대회를 해야 돼요. 6.25 때 우리 한기총에서 온 한국 기도 교인들이 대학로에 모여서 기도회를 하겠다는 말을 오늘 아침 통고받았는데 우리 교인들도 다 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아이고 까짓건 내가 기도한다고 무슨 효과가 있느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지요. 한 사람의 기도도 효과 있는데 두 사람, 세 사람이 합치면 얼마나 큰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눈앞에 당장 결과가 안 나타난 것 같지만 일단 기도한 것은 언제고 응답이 되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사무엘은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죄를 범치 않겠다고 말입니다. 기도를 그치지 아니한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매일 기도할 때 그치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다하게 돼요. 그 기도하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신령한 지혜라는 것은 성령으로 오는 지혜를 말합니다. 세상 지혜가 아니고 세상 총명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지혜 얻고 총명하지 않아도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난 다음 굉장히 지혜롭고 총명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이 갖다 주는 지혜 지혜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다 왔을 때 이게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하거든. 내가 어릴 때 보니까 우리 집에 고양이를 기르고 우리 애를 길렀는데 고양이가 하고 우리 애가 공을 가지고 놀아요. 공을 가지고 공을 가지고 노는데 고양이가 공을 탁탁탁 치면 우리 애도 가서 탁 치고 어린애가 고양이하고 노는데 공이 응접실에 준 가구 뒤로 가버렸어요. 그래 고양이는 팔로 손 발휘를 대서 공을 끄집어내려고 아니 안 끄집어내니까 고양이는 양옹 끄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애는 어린애인데 가만히 보니까 하고 뒤를 자꾸 들여다보려니만 뿔뿔 끼어가더니만 지팡이 큰 걸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하고 뒤에 손을 넣어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느낀 것은 고양이하고 애하고는 적이 다르는구나. 고양이는 거기 들어가니깐 팔로 끌어내려다가 못 끌어내니깐 그냥 양옹 끄고 가버렸는데 애는 들여다보고 난 다음에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다니만 주위에 가서 이런 대빗자루 있는 걸 들고 와가지고 그 뒤에 넣어서 끌어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게 지혜예요. 사람이 문명이 발달된 것은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문명이 발달된 거죠. 사람이 코끼리하고 실험하면 이기겠습니까? 못 이기지요. 사자나 호랑이하고 뛰어서 이기겠습니까? 못 이기지요. 육체를 봐서는 어디를 보나 사람은 이 지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코끼리가 주인이 되는지 범이나 사자나 그렇지 않으면 늑대가 주인이 될지라도 사람은 주인이 못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주인이 되었습니까? 사람은 지혜를 사용해서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람이 여러분 사자하고 싸울 때 면 주먹으로 싸웁니까? 안 싸웁니다. 어떻게 싸웁니까? 옛날에는 창을 가서 싸우고 활로서 싸우고 요사이는 총으로 쏘니까 백발백중이죠. 꼼짝이지만 하죠.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가 문제를 해결합니다. 나는 요사이 시간만 있으면 이순신 장군 KBS에서 나온 거 보려고 열었습니다. 토요일하고 주일날 해외여행할 때는 못 보지만 한국이십니다. 이순신 장군 정말 탁월해요. 일본 침략을 당해서 한국이 완전히 다 점령되는데 오직 수군만이 일본의 보급로를 차단해서 결국은 임진왜란을 성리로 이끌게 만들었는데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이 탁월한데 그게 뭐냐? 이순신 장군의 지혜인 것입니다. 일본하고 싸워서 백전백승을 했다. 싸우면 이기고 싸우면 이기고 그건 왜냐? 극히 배도 적고 군사도 약하지만 지혜를 사용해요. 도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를 신령한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면 신령한 지혜를 얻으면 개인 가정생활자녀 사업 모든 문제에 해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지혜가 필요해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은 지혜에 있는 사람이 다스립니다. 지혜가 결국엔 1등 국민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식은 학교에 가서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그 지식을 못 써먹어요. 지혜가 있으면 지식이 모자라더라도 지식이 있는 사람 끌어다가 사용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성경에는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바울 선생이 골로세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신령한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골로세 교인들이 지혜만 얻으면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으니까 신앙도 승리하고 생활도 승리할 수 있고 지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또 구한 것이 총명을 구했습니다. 총명은 깨달음을 갖추며 몰랐래 뭐가 뭔지 전혀 몰라요. 그러면 정말 답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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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보리 갈보리 그러듯이 총명이 없으면 너무나 답답한 것입니다. 총명이 있는 사람은 눈이 반짝반짝 반짝반짝하고 한마디를 말하면 열마디를 깨달아 알아요. 총명이란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설교를 해봐도 알아요. 선도들 여러분 중에 눈이 반짝반짝해서 말씀을 하면 깨달아서 마음속에 진리가 들어오는 사람 있는가 하면 내가 설교를 하는데 확 확 확 이러고 있는 사람 있어요. 그럼 내 성명으로 교회 말아왔노? 시간만 소모하고 총명이란 것은 총명이란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태를 깨달아 알아요. 사태를 빨리 판단해야 대처를 할 수 있죠. 우리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은 지도자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 사태를 빨리 판단을 해야 돼요. 왜 경제가 나빠지느냐 사태를 빨리 판단해서 처방을 해야 돼요. 경제가 자꾸 나빠지는데도 좋아진다 좋아진다 말만 하면 큰일이죠. 남북 대결이 되어서 어려울 때 상황을 빨리 판단해서 해결책을 얻어야 되죠. 그런데 상황을 판단 못한 거 가만 잡아먹어라 잡아먹어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이 골로세 교회를 위해서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항상 지혜와 총명을 주십사고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생활에 굉장히 필요해요.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문제도 해결하고 사태를 빨리 파악해서 대체할 수 어마어마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 지혜와 총명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자산 중래 자산인 것입니다. 너희로 아이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간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예 승리를 안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같이 안 할 테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담겨있지만 성경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려주지 않아요.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을 알도록 바울 선생은 골레스 교인들이 하나님이 뜻을 알도록 기도했다. 우리도 하나님이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늘 기도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하나님이 뜻을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마음에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냥 검은 것은 글이오 흰 것은 종이오 그렇게 하면 안 돼. 아이고 하나님이 잔소리가 왜 이렇게 많으시나 깨닫지 못하니까 잔소리가 많아요. 그러나 성령의 도심을 받아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구구절절이 은혜가 되다가 깨달음이 오요. 이것이다. 이것이다. 깨달음이 오면 하나님의 뜻이 환해지지 않아요. 나는 오랫동안 시편 103편을 늘 읽어 참 좋은 말씀이다. 좋은 말씀이다. 하루는 확 마음에 깨달음을 주더라고요. 제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재와 극률로 관을 지으시며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 드라. 이거 마음에 확 깨달아 지는 거예요. 전에도 늘 그거 알았는데 그러나 그냥 근성으로 알았죠. 마음에 깊이 깨달아 지자 내 영혼 속에 영광이 충만해지는 깨달아 지는 성령으로 깨달아 지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사람도 있고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사람도 있고 많지는 않지만 또 고요하고 잠잠한 음성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사람들 마음이 기도할 때 고요하고 잠잠한 음성이든 저는 어떤 때는 신바람이 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고 이런 때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 나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도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 바람이 일하러 가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가 내 사자를 너 앞서가게 해주리라. 하이 뭐 난데없이 푸른 하늘에서 날벼락 치듯이 마음속에서 내가 내 사자를 너 앞서 보내리라. 뭐 하나님 뜻을 내가 알았다. 이와 같이 마음속에 고요하고 잠잠한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 말씀하실 대로 또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말씀하실 내가 기도하는데 자꾸 소원이 일어나요. 자꾸 소원이 마음속에 일어났는데 그 소원은 불로 끌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소원으로 자꾸 인간적인 육신의 소원이나 마귀가 준 소원은 기도하면 꺼져버립니다. 그러나 성령의 소원은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소원을 통해서 이끌어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인할 수 없이 환경에 주님께서 이건 안 돼. 이 길로 가. 환경에서 주님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의 뜻을 알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혹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혹은 음성을 통해서 소원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데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께 하나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 선생은 그러므로 골로세 교인들에게 지혜도 구하고 총명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을 알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하나님이 뜻을 알면 하나님이 나와 같이 동행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하면 누가 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떠한 힘도 하나님 앞에 대적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당황하지 하나님의 뜻을 알 때는 당황할 필요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혜도 구하고 총명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되십시오.